중북부 전역에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자정부터 내일 새벽 6시 사이에 많은 비가 예상되는 춘천과 화천 철원과 홍천 인제과 양구 등 6개 시군과 강원 중북부 산지에 호우예비특보를 발표했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는 100에서 200,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강한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비피에 주의가 필요합니다.